여기까지가자. 너. 너. 이거 방안에서. 저기 실내에서 만나자. 이거 뭐 같이. 어? 우와! 안녕하세요. 동영수. 잘했을지? 안녕하세요. 삼촌들 가까이 가. 놀라오게. 안녕. 놀라오. 안녕. 안녕. 네. 인형 잠깐 엄마 다 맡겨줘. 놀라오. 가지러 가. 가자. 오케이. 잘했어 선수. 저의 서렁 성장 범행을 안내해주는 거야. 삼촌이 인터뷰를 하면 자기소개를 이렇게 물어보면 말할 수 있지. 연습했지. 연습. 네.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. 크게 말해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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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네. 오늘 두삼베어스 선수분들한테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. 두삼베어스한테 파이팅 파이팅. 파이팅. 어떻게 던지겠습니까? 열심히 던지게. 오케이. 천천히 던지게. 으아악. 그렇지. 더 이렇게 멀리다. 멀리. 그렇지. 좋았어. 좋았어. 망고보다 훨씬 나시겠다. 그렇지. 다리 드는 게 어려우면 그냥 던져줘. 아, 네, 네. 다리 들어야 되겠다. 그리고. 오. 오. 오, 이거 너무 깜짝이야. 자, 두 개만 더 던지고. 그리고 이제 준비하자. 그렇지. 라이트. 마지막. 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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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잘 봐. 잘 봐. 시간 두 번이 울게 된 상태입니다. 그렇지. 이렇게 안녕해야죠. 머리보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황춘. 바이바이. 진환아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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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. 인사 Mullet 소리와의 손 awak집이. 카메라 pin Hit?" 요. 안녕. 안녕, 안녕. 안녕. 영숙스러워? 누가 봤으면 좋겠다, 티비 나오는 거? 티파니? 티파니랑 또? 더 남자친구. 저희? 알렉스. 알렉스. 또 다른 친구들은? 이즈. 이즈? 친구들이 다 봤으면 좋겠다, 그치? 정말 멋지게 하면 되겠다. 시호가 입겠습니다. 오늘 승리온 시위 분은 황영민 선수의 선수와 황소옥입니다. 시호는 황영민 선수가 직접 다 봤으면 좋 dictator. 시호는 отplicал 검사 bomen 샤송 пряч 한 번 한 마디 스라이베스한 듯이 출발해 주십시오 내 5살 허공성우 양의 단단한 스물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얼마나 많이 춤춘 연수가 했는지 함께해 보겠습니다 준비 준비 섬클이 잘게 잡고 이상한 아빠랑 인사하고 허서우 양의 시국 네 상승단 허서우 양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사해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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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해주세요